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8일 월요일 K10뉴스입니다. 오늘은 경기부양환 통과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지난 6일 연방사항원에서는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코로나19 경기부양환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원에서는 내일인 9일 사항원이 통과시킨 법안에 대해 표결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연방사항원은 장시간 마라톤 토론 끝에 일부 내용을 수정해 6일 표결에 붙였습니다. 표결 결과 50대 49로 경기부양환은 가결됐습니다. 민주당 의원이 전원 찬성하고 공화당은 개인 사정으로 인해 표결에 빠진 의원 1명을 제외한 전원이 반대표를 던진 것입니다. 이번 법안 통과는 민주당이 공화당의 지원 없이 사항원에서도 결국 법안이 통과된 것으로 일각에서는 바이든 행정부와 민주당의 입법 승리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표결 직구 백악관에서 분명히 쉽지 않고 항상 좋았던 것도 아니지만 이 법안은 매우 절실하고 긴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연방상원 미치 맥코넬 공화당 원내대표는 6일 표결에 앞서 상원이 2조 달러나 되는 돈을 이보다 더 난폭하게 지출한 적은 없다며 민주당의 최우선순위는 팬데믹 구제가 아니라 정치적 희망 목록을 이루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스테니 호이어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상원을 통과한 경기 부양안을 내일인 9일 하원에서 표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연방 하원에서는 민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해당 법안이 무사히 통과될 것이라는 전망이며 하원에 가결된 법안은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하면서 비로소 발의됩니다. 어제인 7일은 1965년 엘라바마주 셀마에서 참정권을 요구하며 행진하는 흑인들을 경찰이 강경 진압했던 사건, 이른바 피해 일요일이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피해 일요일 56주년을 맞아 미국인들이 투표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투표권 확대를 위한 행정명령에는 연방기관이 유권자 등록을 확대하고 유권자에게 선거 정보 배포를 위한 계획을 20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정부의 선거 관련 홈페이지에 대한 개편을 추진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피해 일요일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셀마 행진의 유산은 그 무엇도 자유로운 사람들이 시민으로서 가장 신성한 힘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을 막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그것을 빼앗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언급했습니다. 더불어 모든 유권자들은 투표를 할 수 있어야 하며 더 많은 국민이 투표하게 하자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1965년 엘라바마주 셀라 행진 당시 참여했던 존 루이스 전 의원은 최장암 투병 생활 끝에 지난해 타악했습니다. 오늘은 조지아 주의회 정기회기 기간 40일 가운데 28일째로 크로스오버데이입니다. 크로스오버데이는 조지아 주의회 정기회기의 후반전을 알리는 날로 의원들이 상정한 법안들이 이날까지 상하원 한 곳이라도 통과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됩니다. 특별히 올해 상정된 조지아의 온라인 및 모바일 스포츠 도박 합법화 법안에 대해 의원들이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오늘의 코로나19 현황을 배준경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3월 8일 오후 3시 30분 기준 미국 내 코로나19 누적 확진 환자는 2,972만 5,868명, 누적 사망자는 53만 8,233명입니다. 주말 동안 신규 확진 환자는 16만 2,841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3,688명 증가했습니다. 주별 누적 확진 환자는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 뉴욕, 일리노이 순으로 많습니다. 주별 누적 사망자는 캘리포니아, 뉴욕, 텍사스, 플로리다, 펜실베니아 순으로 많습니다. 다음은 조지아주 코로나19 현황입니다. 오후 2시 50분 집계에 따르면 조지아주의 누적 확진 환자는 82만 9,077명, 누적 사망자는 1만 5,64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2,960명 증가했고 신규 사망자는 114명 증가했습니다. 항원검사 양성 판정자는 누적 19만 5,854명, 신규 2,462명입니다. 다음은 카운티별 집계입니다. 귀넷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8만 1,394명, 누적 사망자는 929명입니다. 주말간 신규 확진 환자는 269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9명 늘었습니다. 풀턴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7만 5,561명, 누적 사망자는 1,092명입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493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9명 늘었습니다.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5만 6,187명, 누적 사망자는 873명입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346명, 신규 사망자는 9명 늘었습니다. 디캡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5만 2,548명, 누적 사망자는 808명입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345명, 신규 사망자는 8명 늘었습니다. 홀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2만 4,000명, 누적 사망자는 387명입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69명, 신규 사망자는 없습니다. 이상 오늘의 코로나19 현황이었습니다. 올해 일광절약 시간제가 이번 주 일요일인 14일 오전 2시부터 시작됩니다. 이에 따라 오는 14일 새벽 2시를 새벽 3시로 1시간 빠르게 조정해야 합니다.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는 자동으로 시간이 바뀝니다. 올해 일광절약 시간제는 11월 7일까지 진행되며, 한국과 애틀랜타의 시차는 13시간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애틀랜타 총영사관은 지난 5일 오후 2시 귀넥 카운티 법 집행기관 관계자들과 아시안 혐오 범죄 예방을 위한 화상 안전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총영사관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김영준 총영사는 이 자리에서 한인 밀집 지역에 있는 귀넥 치안기관의 노고에 감사 인사를 전하고, 한인 사회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화상 안전 간담회에는 김영준 총영사와 강영철 경찰영사, 그리고 귀넥 검찰청 브라이언 화이트사이드 경범죄 검사장과 귀넥 경찰서 브랫 웨스트 서장, 스완이 경찰서 카스무니 서장과 귀넥 학교 경찰 토니 라카드 서장 등이 참여했습니다. 조지아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심페테틱 레조넌스, 한국어로는 동정적 공명이라 명명된 디지털 퍼포먼스를 상영 중에 있습니다. 이번 공연은 비메오에서 후원을 통해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공연은 현악기로만 이루어져 있으며, 퍼포먼스는 올해 1월 말 마리에타 퍼포밍 아트센터에서 촬영된 녹화 공연입니다. 공연 곡들 중에는 푸치니, 모차르트, 그리고 월록 등의 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연은 3월 28일까지 조지아 심포니 오케스트라 웹사이트를 통해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별들의 축제 NBA 올스타전이 어제인 8일 펼쳐졌습니다. 본 경기가 시작하기 전 열린 3점슛 콘테스트에서는 아직 현역임에도 역사상 최고의 슈터라고 평가받는 스테푼 커리가 마지막 5개 시도에서 4번 이상을 성공시켜야 하는 부담감 속에서 정확히 4번을 성공시키며 콘테스트 우승자가 되었습니다. 이후 하프타임에 열린 덩크 콘테스트에서는 인디애나 페이서스의 카시어스 스탠리가 멋진 덩크를 선보였지만 심판진들의 엇갈린 평가 속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게 되었고, 중개진이 의문을 표하는 묘한 긴장감이 흐르기도 했습니다. 이어 뉴욕닉스의 오비토핑과 포틀랜드 트레일 블레이저스의 앰퍼니 사이먼스가 멋진 덩크들을 선보이며 경쟁했고, 앰퍼니 사이먼스가 프랜차이즈 최초로 덩크 콘테스트 우승자가 되며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어진 본경기에서는 지아니스 아데 토큰보가 단 한 차례도 슛을 놓치지 않으며 16번 시도를 모두 성공하며 이날의 MVP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3월 8일 KTN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